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8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회생계획 인과와 소멸시효 중단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90-67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대창건설이고요. 하자보수 연대책임을 잡던 회사였습니다. 피고가 폐소했다가 상고했더니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남한건설이라는 회사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구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창건설은 남해안건설의 공사에 관해서 하자보수 책임의 연대채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들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13년 12월에 남해안건설 그러니까 시공에 있던 남해안건설에 소송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청구를 하니까 주택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내가 절 수도 있으니까 소송고지를 해가지고 이 판결에 따른 효력을 남해안건설에도 인정받게 하려고 소송고지라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소송에서 폐소하면 남해안건설은 그 금액만큼을 토지주택공사는 남해안건설을 상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해안건설은 소송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해안건설이 이 소송고지를 받기 전인 2010년 12월에 회생계획이 인가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화사보수 책임을 제기를 안 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채권이 회생채권 목록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회생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채권은 실권됩니다.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냐면 회생계획 인가시에 목록에 기재가 없는 채권, 이 경우에 하자보수 채권이죠. 이 채권은 실권이 되는데 연대채문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창건설에 연대채문은 남아있는 거고요. 남해안건설의 하자보수 채권만 실권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남양건설에 대해서 2013년에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에 소송고지를 했는데 그 효력이 대창건설에게 미칠 것이냐? 이게 이 쟁점입니다. 즉 실권된 남양건설의 하자보수 채권에 대한 소송고지의 효과가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대창건설에게 미치냐? 미친다면 하자보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공사가 대창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게 되죠. 미치지 않는다면 소송 중단된 지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실권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회생채권에 신고 안된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주채무자인 남양건설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창건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따로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연대채무도 소멸시효로 완성돼서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채무자는 남양이었는데 대창건설에 대해서 남양에 대해서 소송 청구를 하게 되면 연대채무자도 소송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남양건설이 회생계획 인과돼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연대채무도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권이요. 그러니까 회생채권에 들어가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도 없다라는 걸 명확히 밝힌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주택공사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2013년 소송 고지를 할 때 남양건설이 회생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연대채무자인 대창에 대해서도 소송 고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 대창건설에 대한 하자부수금을 구상채권은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은 회생채권이 문제게 된 사건에서 소멸시효 중단이 실권된 채권에 대한 밑이 낮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실제 연대채무자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별도로 소송 고지를 하든 이행 청구를 하든 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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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